깨야. 깨는데 제일 먼저 깨야 될 게 뭐냐? 신을 믿지 마라. 하느님을 믿지 마라. 예수도 믿지 말고 부처도 믿지 마라. 이거부터 깨야 돼. 감히 내가 말하건대? 믿지 마라. 너희 부모도 믿지 마라. 내 자식도 믿지 마라. 친구도 믿지 마라. 세상에 뭐든지 믿지 마라는 겁니다. 그럼 안 믿고 어떻게 하냐? 알아라. 하느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음을 깨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교육을 시킨 거야. 예술을 바르게 알아야 돼. 부처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돌빼이를 바르게 알아야 돼. 상을 붙여 있는 모양이라고 그리나 또 거기다가 절을 하는 미련한 아주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저거는 돌. 돌에다가 어떤 형으로 파는 거. 무식한 사람이 절하는 곳.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알아야 돼. 알면 이걸 쓸 수 있는 자가 돼요. 아 요거죠. 하느님을 바르게 알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에너지, 힘. 이걸 쓸 수 있다. 부처를 바르게 하면 부처를 쓰는 것이지. 부처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자랑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 때까지 부처를 얼마나 자랑을 했어. 간센부사를 자랑하고. 자랑하다가 보니까 쓰지를 못하네.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지 말고. 부모님하고 부모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도 친구라도 내 자식이라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것이 지식이니요. 모르는 것이 무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모지름을 채워서 네가 활동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을 늘 이롭게 할 것이네. 네가 곧 부처였으심을 왜 모르느냐. 이게 홍익인란들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을 늘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모두 신들에게도 이롭게 하고 조상님들한테도 이롭게 하는. 우리는 조상을 모르면 조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모르면 자식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모르면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국을 모르면 미국을 도울 수도 없고 이롭게 모네. 중국을 알면 중국을 도울 수 있고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에요.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게 바르지 못했다면 인자 내한테 맞으면 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하면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입니다. 내 이후로 수행자가 깨쳐 나오는 법칙은 없습니다. 분명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한소리는 천지 아래 무세든지 물어라 했고 이민족은 깨어나라 했소. 너희들이 누군줄 아느냐? 아직도 이렇게 잠자고 있고 너희들이 헤매고 있으면 인류덩부를 밝힐 수 없느니? 너희들은 우리의 오천 년 역사의 조상님들이 전부 다 희생하면서 만드는 물건이 너희들이 일어나서 빚을 내줘야지 조상님들이 한이 풀려. 우리가 우리를 바르게 할 때는 아래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 때 인류의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인생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일생을 불사르고 우리는 호련이 가면 두 번 다시 육신을 덮어쓰고 이 땅에 공부하러 올 일이 없어요. 인류는 신들의 교육자입니다. 수없이 윤회하면서 발전해가면서 진화해가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이제 다 큰 홍의 인간들이에요. 이래서 후천시대를 맞이하는, 2013년도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지식인을 생산을 해놨고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근제하게끔 일으켜놨고 인류의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근제하게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지금 인류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국호를 정했고 우리는 조선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고려사람이 아닌 조선과 고려는 우리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의 산트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나서 태어난 당당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나라를 빛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나라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은 희생 속에서 우리를 인퇴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해야만 되는 그래야 효도를 하는 참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연구하고 이런 걸 정립을 해야 돼요. 희생한 영혼들도 전부 다 그 공덕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아주 즐거운 삶을 살 때 이 에너지를 모두 조상님들에게 감사로 돌리면 조상님들 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병을 갖고도 안하고 집착 가지고도 안하고 우리는 귀신들하고 섞여가지고 기응케 갖고 아프고 힘들게 살지를 않게 돼 있다니면 내 자손들부터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손들한테 거기 맥이 끊기는 거예요. 신줄에 맥 의아해하겠지만 인양 때가 돼서 말 안하고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앞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동시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인류에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류에 나가려고 하면 곰 발바닥 사먹으로 인류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뿌란 눈깔이 뺏혀 몰랐고 인류에 나가서도 안 되고 똥 사러 다니도 안 되는 거라. 인류를 이때까지 암행할 시간을 주었으니 이때까지 다녀온 것이 왜 다녔는지 모른다면 내가 이걸 다 깨줄 테니까. 인류에 우리는 암행을 따닌 거예요. 강강이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써가면서 인류를 점검하러 지금 내보낸 것이 우리 지식인들이에요. 아직까지 애국에 못 나가는 우리 백성들이 많아. 왜 달러를 벌어야 되고 우리는 설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달러를 벌면 지식인들과 조금 우의 상층들이 이 달러를 서미스 애국 다닌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나라의 달러를 한 푼씩 벌 났고 백성들은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면 이 사이에 잘 살 생각도 하지마. 백성들이 피눈물을 내가 가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똥싸고 다니고 골프치로 다니고 잘한다 이 백성들이야. 그걸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인류의 암행을 다니는 것이죠. 기초만 알고 우리가 나갔더라도 골프친다고 누가 뭐라하나. 골프치로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보느냐. 내가 백화점들을 들락거리면서 무엇을 내가 보고 돌아오느냐. 백 하나 좋은 것 없이 차 들고 오면 어때. 하나 무엇을 보고 왔냐. 맛있는 것 좀 먹고 왔으면 어떠나. 좋은 옷도 하나 걸쳐 보고. 인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조합이면 하나 걸쳐 보는 거 당연하지. 하나 무엇을 보고 왔냐. 15년 2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멈추고 있는 것은 시간을 준 거예요. 해외 다니면 달러만 썼지 하나의 1달러가 백성들이 눈물임을 왜 몰라. 이 나라는 달러가 없으면 한시도 굴러가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수출을 하면서 손해보고도 하는 거예요. 왜 달러가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을 인류의 노동자로 전락을 해서 여기서 일으키지 못한다면 지식인도 아니고 상층도 아니고 위사람도 아니에요. 이대로 살면 우리는 인류 노예들입니다. 차 한 대 만들어서 돈 벌어서 우리 먹고 살라고 지금 일을 한다면 너희는 인류의 노예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단구가 맞춘다. 그치로 저의 물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치로 저의 말은 안 한다를 이거? 그치로 저의 물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치로 저의 물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